유리 씨는 냉장고가 되게 많다. 냄새 배는 게 싫어가지고 과일이랑 김치 냉장고 따로 다. 뭐야? 뭐야 또 국기. 요즘 얼려가지고 아이스볼처럼 많이 해서. 저런 기구가 있구나. 아침내 많이 붓더라고요. 저게 붓은 거라고요? 안 부으셨는데요? 진짜 단점이 있어. 오직아, 뉴 위리 씨는 언성하다? 그렇지. 그러니까. 근데 결과는 완벽해. 그래 마시지.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먹어야지.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먹어야지. 그리고 또 푸짐하게 앉아. 아침에 국창 드시는 분이니까. 오징어 같은데? 홍어 아니에요? 홍어? 설마 홍어랑 먹겠니? 오징어다 오징어. 뭐야? 조금만 먹어야지. 간단하게 먹겠다더니. 뭐지? 아침이라. 아침이라도 면질 거 같으니? 아침이라도 면질 거 같으니? 아침이라도 면질 거 같으니? 아침이라도 면질 거 같으니? 아침이 맞고요? 현랑이 많아. 더부룩하잖아요. 더부룩해는 게 없지. 나도 저렇게는 안 해. 미리 삶아서 이렇게 또는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. 칼집을 내야 빠삭빠삭해지고 너무. 개인화로 너무 귀엽다. 너무. 요새 같을 때 캠핑 필요 없어요. 집에서. 아침은 돼지 껍데기로 문을 열어야. 김도 필요 없고. 너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렇게 흥얼흥얼 되게 되는데. 그쵸? 그 막 브런치 같은 거 먹을 때 이승철 선배님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. 아. 되게 딱 어울려.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아니 요즘 신곡 그 신곡 좀 한 번. 저희가 들어보고 어떤 음식이 어울릴지 역으로 맞춰볼게요. 내가 많이 사랑해요. 그러고도 필요 없죠. 그저 나를 바라봐준. 그대 나의 선물이죠. 딸기 크리스텔. 국물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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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떡볶이. 눈물떡볶이로. 눈물 내리면서 먹는 떡볶이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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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렇게 아침에 뭐가 맛있는 게 당긴다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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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대용량 라면 스프잖아. 이게 나와요? 라면 스프를 크게 팔더라고요. 봉다리 하나씩 뜯어서 라면 스프 찾을 일이 없어요. 어? 봄에 너무 많이 찍었어. 짜겠다. 오이 라면 껍데기 아니야? 아 이런 거 또 구워요? 네 위에 살짝 올려서. 우와. 이야. 맛있다. 먹어볼까? 우아하게? 양념 된 건 좀 파는 것 같은데. 식감 정말 좋겠다 진짜. 그쵸 저 완전 되게 훈제군이었지? 응. 언니 근데 진짜 맛있겠다. 구워 먹을 때 쫀득쫀득. 언니 침 달자. 네. 아침 해볼까? 이번에는 쫀득이 두꺼 볼까? 응? 쫀득이? 뭘? 쫀득이. 아, 쫀득이 왔어. 돼지 껍데기 먹다가 쫀득이요? 이거 우리 촬영장 때 진짜 난로에서 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 완전 다 먹고 싶어가지고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쫀득이. 쫀득이 다이어트 했었는데. 촬영 때. 딱 해서 쫀득이. 응. 저거 구워 부들부들 하거든요. 음. 쫀득이는 정말. 상 줘야 돼요. 상. 유리 씨 입만 못 믿겠어. 너무 특이해. 되게 스튜디오 보고 되게. 샘네 맛있겠지? 너무 얄미워. 아, 스튜디오에서 우리 야곱이라고? 음, 맛있어. 음. 라면슥국에 찍어볼까? 야, 특이하기는 진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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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SG. 역시 MSG. 아, 진짜 맛있다. 역시 라면슥국. 정말 라면슥국은 어디에 발라 먹어도. 아, 그래요? 따로 어려운 요리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. 정말. 이거에 꽉 사서 라면슥국을 넣어야 되겠다. 어머나. 오, 네. 홍. 어머어머머. 슬컷 붓기 뼈놨더니. 아하하하하